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강수님의 다시온다면 내사람꽃순이 인데요 여기서 다시온다면 기타 매니아 있어요 기타 못치는 노래 이거 없어요 그냥 기타 그냥 얼른 맥배꼽을 그냥 한꺼번에 앉아서 그냥 계속 악보도 안보고 이렇게 그러면 음악 틀리면 큰일나네요 네 그렇죠 아 예예 보셔서 듣겠습니다 이강수님 나와주세요 다시온다면 내사람꽃순이 네 어때 지금 시작할까요? 맞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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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한 센서에 잠만 남겨도 희망하려는 나라면 희망하려는 내 주부 희망하려는 눈에 희망하려는 사랑 희망에 이끌어 희망했고 희망했으면 희망했는 ons 우리 새로운 삶이 다시 온다면 다시 한 번 시작된다면 그대의 무성자만 잊지 않겠소 새로운 사랑이 온다면 그대의 무성자만 잊지 않겠소 못다하는 사랑 못다하니 이 방으로 아쉬움이 되었소 지난 시간 뒤돌아보는 그대의 무성자만 잊지 않겠소 새로운 삶이 다시 온다면 다시 한 번 시작된다면 그대의 무성자만 잊지 않겠소 그대의 무성자만 잊지 않겠소 새로운 삶이 온다면 새로운 삶이 온다면 새로운 삶이 온다면 새로운 삶이 온다면 다시 한 번 시작된다면 그대의 무성자만 잊지 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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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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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